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은 40강 입니다 계속해서 명사절 보고 있구요 자 바로 기본 예문 부터 보시면은 자 it이 여기서는 또 가져오구요 얘가 또 진주어 인데 중간에 해픈이 있잖아 해픈 it happened that 은요 아 그냥 이거는 하나의 좀 이렇게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happened that 은 뭐냐면 우연히 뭐뭐 하다 입니다 우연히 뭐뭐 하다 그쵸 그래서 요 아 데디아의 내용이 이제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나는 앉았는데 누구 옆에 그녀 옆에 앉았죠 어디에서 극장에서 나는 우연히 극장에서 그녀 옆에 앉았다 요런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t occured to me that 인데 이것도 가짜 좋고 얘가 that 이죠 데디아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나에게 발생했다 즉 나에게 떠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라는 생각이 뭐뭐라는 생각이 그쵸 떠올랐다 그쵸 to me 얘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to somebody죠 누구누구에게 떠올랐다 자 그래서 he might have told a lie 그가 거짓말을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도요 if that is true 그게 사실이라면 it follows that 이죠 that 이하가 뒤따른다 잖아요 이게 가져오니까 그쵸 얘가 팔로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대절이 된다 즉 그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쵸 결과적으로 그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된다 되셨죠 네 그게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는 거기에 없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패턴 문장들 살펴보시면 자 it happened that 이 뭐라고요 우연히 뭐뭐하다죠 네 그래서 우연히 그는 집에 없었다죠 그쵸 우연히 그는 집에 없었다 그 다음에 it follows that 이죠 follows that 이죠 이 대디아라는 결과적으로 대디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from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from what you say 너가 말한 것으로부터 결과적으로 그가 is involved in the affair 바로 그가 그 일에 관계됐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자 다시 자 너가 말한 것으로부터 그쵸 너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쵸 너가 말한 것으로부터 그는 그 일에 관련된 거죠 결과적으로 되셨죠 네 아주 한국말로 바꾸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너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제 이 대디아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즉 그가 그 일에 그쵸 개입됐다 be involved in 하면은 무엇에 개입되다 관계되다 이런 뜻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because he is good 그가 선하기 때문에 그가 good 시기 때문에 it does not follow 그쵸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그가 어떻습니까 현명하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쵸 자 넘어갑니다 자 it has done upon me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어큐 있었죠 그쵸 자 요거는 한번 보시면 it이 이렇게 있구요 자 처음에는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어큐 그쵸 요게 있고 어퀴 과거씨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큐 다음에 to me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이제 더운 어폰 그쵸 미 그리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 위 하고 뒤에 이렇게 대절이 오겠죠 그쵸 그쵸 that 이하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다 나에게 떠오르다 나에게 떠오르다 이 세가지 표현이 아시겠죠 네 dead 이하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다 나에게 떠오르다 나에게 떠오르다 떠오르다 그래서 dead 이하라는 생각 그가 나를 속였다죠 deceived 그죠 그가 나를 속였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그 다음에 이때도 it도 가져오고 뒤에 이렇게 대절 보이시죠 대절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을 관통했다죠 그쵸 그니까 dead 이하의 그러한 내용이 그의 마음속에 관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ead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he had got into the long house 그가 잘못된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얘기죠 그의 마음을 관통했다는 거니까 자 it may be dead 자 dead 이하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가 has not done 그죠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죠 그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되셨죠 자 밑에도 it probed that이죠 이때 이 probed는 뭐에요 얘는 이제 그 이제 그 이형식 동사죠 판명되다에요 판명되다 그래서 dead 이하라고 판명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즉 그들이 had so many subjects죠 너무나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할 to talk about 그 관련해서 말할 관련해서 말할 너무나 많은 주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판명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it seemed that은 dead 이하처럼 보이다 입니다 dead 이하처럼 보이다 그래서 그가 pretend은 뭐뭐인 체하다죠 근데 not to notice me 나를 알아보지 못한 체한 것처럼 보였다 아시겠죠 나를 알아보지 못한 체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에 it changed that이죠 이것도 아까 전에 happen이랑 같습니다 happen들랑 우연히 뭐뭐하다 해요 우연히 나는 밖에 있었죠 when he called죠 그가 전화했을 때 우연히 나는 밖에 있었고 it appears that도요 it seemed that과 같습니다 바로 dead 이하처럼 보인다요 즉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처럼 보인다 입니다 인타임은 제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어려운 문장 요번에도 다섯 문장인데 40강도요 좀 깁니다 모든 문장들이 자 it이죠 가져오고 dead이 진조어 입니다 자 that 이하라는 생각이 did not occur to the old lady죠 dead이라는 생각이 요 늙은 여자에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쵸? not이니까 자 그런데 dead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절이 삽입이 되어있죠 예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여기까지 괄호 닫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유가 entitled 자격을 주는 거죠 the foot passenger니까 보행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뭐하도록 to walk down 아래로 내려가도록 걸어 내려가도록 어디를 그 이제 도로의 중앙이죠 도로의 중앙을 걸어 내려가도록 보행자들에게 어떤 자격을 준다면 자유가 자유라는 것이 그쵸?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쵸? 그것은 여기서 자유가 되겠죠 자유는 또한 자격을 준대요 누구에게 캡 드라이벌 택시 운전사들이죠 얘네들에게 뭐하도록 운전하도록 어디에서? 바로 그 인도죠 페이브먼트 인도에서 운전하도록 자격을 준대요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 올드 레이디에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드 다음에 또 대절입니다 지금 대절 두 개가 나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디아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대요 그러한 자유의 끝은 우드비 유니버셜 케이어스 유니버셜 아주 보편적인 그런 케이어스는 혼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 늙은 여성에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마 성문 영미 명문선에 이 문장이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문 영미 명문선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저희 이제 성문 출판사에 보면은 영미 명문선이 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해외 작가들의 그러한 이제 주옥 같은 글들을 한 달락씩 발췌해서 독해집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좋으니까 그 강의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자 만약에 돈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천천히 들어와요 at first 처음에 그렇다면 do not be discouraged 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놓을게요 요거는요 속담이에요 속담이고 여기 rain 대신에 load라고 load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it is a long lane long lane which has no turning 이게 주구멍에도 주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낙담하지 말아라 주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쵸? 만약에 it happens that 우연히 뭐 뭐 하다죠? 우연히 돈이 처음에 온다면 쉽게 그쵸? 예 우연히 그쵸? 돈이라는 것이 처음에 쉽게 온다면 do not spend it 그것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lay up 위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죠 약간을 돈의 약간을 for a rainy day rainy day 이거는 이제 비오는 날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때 그쵸? 안 좋은 때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라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저축해두라는 말이에요 저축해두라는 말 자 3번 보시면은 자 he ran hard 그는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죠 얼마 동안 a quarter of a mile 그러니까 1마일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마일 동안 4분의 1마일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자 그리고 끝에 어떤 끝 그 거리의 끝에 자 it 여기에서 it은 당연히 가주어가 되겠죠 진주어는 대절입니다 자 비간 대절이 시작될 때 뭐하기 to be born in a phone 힘인데 자 이것도 표현입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라서 예 아마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요게 그 어떤 표현이냐면 be born in on somebody 라는 표현입니다 이 somebody 에게 이 분명해지다 분명해지다 또는 자각되다 자각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각되다 인데 자 그래서 여길 보시면 이제 여기 가주어 고 여기 진주어 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이 시작되는 건데 뭐하기 시작됐다는 거에요 아까 be born in on somebody 가 뭐뭐 에게 분명해지다 뭐뭐 에게 자각되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게 자각되어 지기 시작했다 에요 데디아의 내용이 뭐로써 이상하고 그리고 이 퀴리어스 띵 하게 되면 이 퀴리어스가 이제 뭔가 호기심 많은 것도 있지만 이게 기이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유별난 기이한 이상하고 기이한 것으로써 그에게 자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에요 데디아의 내용이 그렇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에요 there are what I'm so few people about 이죠 about 은 around 같은 느낌 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에요 그쵸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대절이죠 대절 두개를 갖다가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뭡니까 또 there were no shops open 그러니까 열려있는 그 가게가 없다 라는 것 그쵸 그것이 자각되기 시작했대요 그에게 뭐로써 이상하고 기이한 것으로써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정도 하고요 4번 넘어가면 자 because죠 뭐뭐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의 결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it does not follow that이에요 that 이야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데디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what he has produced 생산하는 거 그리고 sponsored 스폰서는 후원하는 거 또는 is associated with 니까 뭐와 관계 맺고 관련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절 안에 있는 주어죠 그래서 그가 생산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그리고 관계 맺는 것 시 이즈가 동사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남자가 뭔가 결점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산해내는 것 그가 후원하는 것 그가 관계 맺는 것이 다 가치가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because 뭐 뭐 때문에 한 사람이 is beyond praise 비욘드 프레이즈는 뭐예요 칭찬을 칭찬을 넘어선 칭찬이에요 이거는 엄청 칭찬받을 만한 거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쵸 이것이 데디아라는 결론에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의 모든 생각이 그쵸 너무 좋아서 그래서 to be looked into 에요 look into 뭐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다 룩 into는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다 또는 조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너무 좋아서 주의 깊게 살펴봄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좋으니까 그게 걔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조사되어질 정도로 너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조사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생각도 다 조사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4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하고 또 40강 마무리 할게요 자 더 맨 다음에 I am writing about 이죠 내가 관련해서 쓰고 있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즈 낫 famous famous 유명하지 않죠 그리고 it may be that 대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will be 다음에 뭐가 생각돼 있어요 여기 famous가 그쵸 생각된 거죠 그는 결코 유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쵸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it may be that 또 대리아일 수 있죠 근데 삽입됐죠 왼절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마침내 comes to comes to an end 그의 생명이 마침내 끝날 때 끝날 때 그는 will live no more 구문이네요 no more than no more 구문 학창시절에 배웠을 때 아주 어렵게 느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건데 예문 하나만 일단 여기다가 제가 뜻부터 적어드리면 no more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than을 쓰게 되면 no more than 그러면 얘는 거의 only와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no more 다음에 여기에 뭐가 블라블라 나오고 그 다음에 than이 나오는 거 그쵸 이 형태는 뭐냐면 뜻이 뭐뭇이 아닌 것은 그쵸 아닌 것은 뭐뭇이 아닌 것과 같다 아닌 것과 같다 라는 뜻인데 정말 유명한 외문 여러분들 문법 측에서 다 보았을 법한 그 예문 하나만 적어드리면 A whale 그렇죠 Is no more 그렇죠 A fish 그리고 then A horse is 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whale이 fish가 아닌 것은 고래가 고래가 fish가 아닌 것은 말이 여기 지금 fish가 생략되어 있죠 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no가 있잖아요 여기는 부정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는 부정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긍정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no는 여기도 부정하고 이 뒤에도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부정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결국에는 또 여기 보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이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것과 지금 같은 구문으로 적혀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 해석해보면 그는 그렇죠 뭐 할 거예요 남기지 않을 거죠 뭐를요 흔적을 그의 체류의 흔적을 어디에 땅에다가 그러니까 그가 땅에다가 그의 체류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은 돌이 어떤 돌입니까 던져진 돌이죠 어디로 강으로 던져진 돌이 여기 지금 리부즈의 부정어가 안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no가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강에 던져진 돌이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뭐를 바로 물의 표면에 뭐를 남기지 않아요 네 바로 흔적이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땅에다가 그렇죠 땅에다가 그의 체류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은 않는 것은 바로 강에 던져진 돌이 그렇죠 물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인생을 인생에 이 마침내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노모얼된 구문을 살펴보았고요 예 40강까지 끝났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시간 나는 즉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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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